안녕하세요. 이 제품은 아이스팀 유웨어라는 제품이고요. 이번 CES 2020에 혁신상을 받았습니다. 대만의 연구기관이 이트리에서 만든 제품이고요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는 건 뭐냐면 옷에서 마사지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. 지금 이제 보면은 입는 옷을 만들어서 전신에 마사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. 지금 데모 시스템이 좀 있는데요. 여기에 이제 손을 한번 대보시면 네, 지금 표정이 보이시죠? 전신에 마사지를 해줄 수 있는 웨어러블 셔츠. 아이스틴 유웨어였습니다.